자 재빨리 이청용입니다. 자 이청용, 이청용. 자 빙글. 여기에서 아직 공사가 있어요. 미스샷. 아 이거는. 자 이청용. 이뤄지고 이청용. 이청용. 이청용의 동전뿐입니다. 아까 묻힌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청용 선수가 그래도 몇 분. 두 팀의 승점이 이제 4점 차이가 됐습니다. 네 기록에서도 나타났듯이 최다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전부. 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지금 울산, 울산이 4점 차 나왔으면서 이 두 팀의 대결이 지난 1, 2라운드와는 다른 양상 속에서 3라운드가 펼쳐지겠습니다. 자 오세훈 선수가 22세. 이청용. 막아내고 있는 선박구. 홍정호. 오세훈 선수가. 오. 다시 한 번. 자 다시 던지기로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는. 울산입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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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울산이 4점 차 나왔으면서 이 두 팀의 대결이 지난 1, 2라운드와는 또 다른 장성들이...